아메이 사업 안에서의 그런 영향력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유튜브에서도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이 또 저의 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아메이 파운더스 플래티눔 박민지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미술학부 동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아동가족학 석사를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 때부터 이른 나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어린이집 일을 하면서 함께 아메이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지금 결혼한 지는 1년 정도 되었는데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많은 꿈을 공유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행복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하루는 많은 소셜 활동하는 것도 하고요 파트너도 만나고 또 많은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그래도 두세 번 정도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필라테스 하는 걸 좋아합니다 평소에 유튜브 촬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유튜브를 하게 된 지는 지금 5개월 정도 됐는데 소셜 활동하는 것도 저의 가족뿐 아니라 스폰서님, 그리고 파트너분들, 저의 팀,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저를 팔로우 해주시는 모든 분과 소통하는 것도 즐겨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용기가 부족해서 시작을 못하고 있었는데 패셔니스타라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 기회를 통해서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을 활용해서 제품 시험도 해주고 그 제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메이크업을 더 잘할 수 있을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가장 큰 보상을 받은 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패셔니스타 활동을 통해서 탑1을 성취하고 뉴욕을 방문했었던 게 아닌가 뉴욕 아티스트리 오피스를 방문하고 내년에 출시할 그런 아티스트리 스튜디오 제품을 모두 만나볼 수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작년에 하와이를 저희 남편과 첫 여행을 가면서 많은 파트너들과 내년 여행에는 꼭 여기에 함께 오자 두바이라고 아메이 여행지가 확정이 되었을 때 파트너들과 함께 이 아메이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거기에서 11개국, 1만 명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제가 초대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가장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또 그분들에게 얻는 그런 열정 그리고 동기부여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nything is possible see you in Dubai you in Dubai you in Dubai 아멘